슈퍼주니 안녕하세요 슈퍼주니 슈퍼주니 나는 기억에 남는 그림 그렇죠 그림이 너무 길게 그렸다 더 이상 손 댈 게 없는 그림인데 그건 뭐야 나는 추억이 생각이 나가지고 그림을 진짜 못 그리네 그건 잘 그리네 딱 보기 쉽게 내가 그린 주간하 그림은 미리 그린 다음주 그림 이 그림이 궁금하시다면 9월 2일 수요일 오후 5시 주간 아이돌에서 만나요